성경동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화를 듣기 전에 몸을 한번 움직여볼까요? 자 손가락 두 개는 딱 세우고 가슴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때는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순정하는 나를 할 때는 무릎을 쳐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할 때는 하압샘을 그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순정하는 나를 기뻐하셔야 할 때는 세 번을 쳐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순정하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정하는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정하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정하는 나를 기뻐하세요 자 어때요? 재밌죠? 동화가 끝났을 때 엄마와 친구와 같이 한번 재밌게 해보세요 자 이제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무슨 동화가 여러분 앞에 들려질지 귀를 좀 끄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정을 싫어하세요 내외자손 고라는 250명의 사람을 데리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답니다 모세! 당신은 건방진 사람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당신만 우리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요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제 세상이 되지 못한 법이 번입단 말이요 아니 무슨 말 하는 거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여러 말 잘 돌보라고 하였는데 아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요 무엇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만 보고 돌보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요 왜 당신만 우리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요 모세와 아론은 그 말을 듣자 하나님 앞에 지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다가갔답니다 말을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했는데 아니 너희들은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누리고 있단 말이요 이것이 된 말이요 어서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무엇이 아니 감히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아니 모세 난 당신이 하늘을 갖다 따를 수가 없어 우리 여기 있는 250명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요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정말 나의 말을 갖다 듣지 않을 것이요 좋소 그러면 내일 아침 250명과 함께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시오 다음 날 아침 고라와 250명은 모세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했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저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저들이 너에게 불평하는 것은 곧 나에게 불평한 것과 같다 비껴라 비껴라 하느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나요 하느님이 저들을 죽여서 하느님이 호랑하질 못하는데 어떻게 저들을 다 죽이시려고 하니 하느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곡한 부탁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좋다 그렇다면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다 용서해서는 아니리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다단과 아미라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러데로 두 손이 나뉘어져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서 있는 250명의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행한 일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하셨소 자 이제 자기던 다단과 아미라 그들과 함께 있을 자만 거기에 쓰이 나머지는 떠나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음성성머리 시작하였소 오 하느님이 불을 내시겠대 이건 진짜인 것 같아 하느님 우리가 다 죽을 수가 없지 피하자고 피하자고 하단 가지 마세요 하느님 가지 마세요 하느님 하느님이 불을 내시겠다고 했소 가지 마세요 저 같이 있어요 어서오 저와 같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한 사람 그 사람 떠나기 시작하소 그러자 그 고대는 다단과 아미라 그의 가족도만 거기에 서 있었소 아빠 여보 걱정하지 마오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없을 거야 아무리 없을 거라고 한 사람 이제 사람이 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답니다 호호 땅 우스 어 아빠 우리 흔들림 당장 너를 피하였소 그리고 바람과 아비람이 있는 우스 땅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빠 짜증나세요 거슬리 피하자 어서 그 다음 사람의 땅은 그리고 하늘에서 또한 불이 내려와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 모세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그 백성을 다 죽인단 말이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이곳에 인도하겠단 말이오 모세 당신이 당신이 그들이 모세에게 또한 걸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 저건 모세야 저들이 감히 또 너에게 또 불평을 하면 저리 비껴라 당연히 저들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죽대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기심은 없으소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 그들은 다 죽고 말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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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각 지파의 지팡이를 땅에 세우도록 하여 그리고 그 중에서 싸게 난 지팡이를 내가 택한 죄로 삼을 것이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싸게 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법계에다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벌려면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반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였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고라와 그의 반영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큰 벌을 받는 것 잘 보았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물론지 엄마 엄마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하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른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어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높이 쓰시질로 믿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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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여러분 귀로 속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아시니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